코레일 추석 기차를 예매하는 과정에서 예매창 튕김 현상으로 접속자들의 불만이 폭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29일 오전 6시부터 경부선과 충북선 등 추석 기차표 예매가 시작됐지만, 튕김 현상으로 인해 첫 화면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. 남들보다 앞서 대기 번호를 받더라도 기차표가 매진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속출하면서 접속자들은 코레일의 미숙한 운영을 지적했습니다. 한편 호남선과 전라선 등의 승차권 예매는 30일 오전 6시에, 29일 자녀석 승차권 판매는 30일 오후 4시부터 추가로 진행됩니다.